거실 폭만 3.6m, 삼성 빌트인 에어컨 전열 교환기, 실린펜까지 다 있어요? 수납공간 넉넉한 주방엔 냉장고와 식탁 자리가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3번 방에는 넓은 다용도실이 하나 2번 방에도 넓은 다용도실이 또 하나 오늘 현장 구조 괜찮죠? 1층에는 필로티구주의 넓은 주차장이 있고요 지하 주차장까지 완비한 오늘의 현장 주차 걱정 하지 마세요 오늘의 현장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의 도시형 아파트입니다 기존 1호선에 월판선까지 개통 예정인 안양역이 아주 가깝고요 바로 앞에 초등학교는 물론 대형마트, 병원, 관공서, 복합 쇼핑몰, 재래시장 등 인프라가 아주 잘 형성되어 있는 안양에서 최고 입지의 현장입니다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해드리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티비 안양 지역팀장 봉주루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현장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도시형 아파트고요 안양역과 명왕역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좋은 현장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집 보여드릴게요 출발! 자, 실내 현관입니다 바닥은 골드포인트에 타일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히큰 신발장 3칸 가운데 전신고울까지 들어가 있는 신발장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일괄 소등 버튼도 여기에 잘 설치가 되어 있죠 화이트 프레임에 3현동 중문까지 현관에 다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안으로 들어오시면 화장실 3분만 나오는데 메인 화장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메인 욕실이에요 메인 욕실 사이즈 괜찮게 잘 나왔어요 테라조 타일로 들어가 있고요 깔끔한 느낌이에요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코너 선반 있고요 세면대, 양변기, 제니스탈 선반에 거울 수납장까지 잘 들어가 있죠 공간에 여유가 있어서 온 가족이 쓰시기에도 정말 괜찮습니다 자, 메인 욕실 보셨고요 바로 옆에는 3번 방이에요 자, 3번 방 하겠습니다 3번 방, 연한 그레이 톤으로 깔끔한 벽지에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를 재 볼게요 자, 이쪽이 2.5m 자, 이쪽은 2.7m 나옵니다 괜찮은 사이즈고요 어린 자녀분, 성인 분들이 쓰셔도 괜찮고 드레스룸 공간이나 기타 취미 생활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괜찮은 3번 방이에요 뒤쪽으로는 다용도실도 있어요 자,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네 폭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맞아요 나비엔 1등급 보일러 들어가 있고요 네 이쪽에 수도 나와 있어서 세탁기 설치하시면 됩니다 신고 높이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세탁기 건조기 일체형으로 두셔도 괜찮고요 네 남는 공간도 여유가 있어서 짐 같은 거 보관하실 때도 괜찮은 다용도실이에요 3번 방 보셨고요 이제 제 우측에는 주방이에요 우와 주방이 엄청 크게 잘 나왔어요 엄청 길어요 ㄷ자 구조이고요 네 앞쪽이 이제 아일랜드 탑 위에 식탁 조명 들어가 있고요 네 쭉 이어서 전기쿡탑 3구 메리푸드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상판 공간도 넓고요 싱크볼에 상판 그리고 냉장고 자리 두 대 들어가는데 음 자 이쪽 벽면 공간도 상당하죠 벽톤에만 냉장고 자리가 몇 대야 이게 냉장고만 꽉 채우신다면 뭐 4대 5대까지도 가능하시겠네 맞아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시죠 맞아요 냉장고 뭐 한두 대 놓으시고 네 이쪽 남는 공간 뭐 식탁 자리로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그렇지요 그리고 상부장 하부장 수막 공간도 굉장히 많다는 거 우리 주방 굉장히 좋은 주방 그러면 앞쪽으로도 이동해서 거실이에요 거실이요? 거실은 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바닥은 헤링무 스타일 강마르고요 네 거실 폭 한번 재볼게요 거실 폭이 3m 60 나오네요 오 굉장히 넓은 거실이라 보시면 돼요 네 아트월은 유광 폴리신 타일인데 마블 스타일의 타일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쇼파 월 쇼파는 6인용 쇼파까지도 가능하고 연장을 하시면은 7인용까지도 가능하시겠다 그리고 대형 TV 다 들어가고요 현장 쪽에는 매립등이 사방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 주방 쪽까지 보셨나요? 네 주방 쪽에도 매립 주변 등이 다 들어가 있고 분위기가 너무 아늑하고 따뜻해요 그렇죠 그리고 돌아가는 건 실링팬 그리고 삼성 빌진 에어컨 전열 교환기까지 완전 옵션 좋아요 네 그리고 뒤쪽으로는 거실 창 KCC 샷이고 굉장히 고급 자재 썼습니다 앞에 막힘이 없고 채광도 좋고요 통풍 환기 역시 걱정이 없어요 자 그리고 계속 이동을 해서 이쪽에 안방과 2번 방이 있는데 2번 방 보여드릴게요 2번 방 되겠습니다 와 자 2번 방은 그레이 톤과 위에 화이트 톤의 벽지가 투 톤으로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를 재보면 거의 뭐 안방 수준인데? 자 이쪽이 3m 오호 자 이쪽은 3m 20 나와요 안방이네 그렇지요 자 이쪽 벽면이 10자 이상 되는 거예요 극바위장 설치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침대 화장대 같은 거 설치하셔도 여유가 있는 2번 방이고요 뒤쪽으로 다용도실 또 있어요 자 2번 방에는 다용도실이고요 오 자 다용도실이 2개 있는 거죠 좋다 좋다 수도가 양쪽으로 하나 둘 셋 넷 2개 2개씩 들어가 있고요 이쪽 공간을 아예 세탁실로 쓰셔도 괜찮겠다 아 그게 더 훨씬 효율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쪽 수도는 물빨래 김장하실 때 유용하게 쓰시면 되고요 공간도 여유가 있어요 여기도 알맞게 유용하게 활용하세요 자 2번 방 오셨고요 이제 안방입니다 자 안방 되겠습니다 오 지금 여기 현장이 분양 사무실이기 때문에 안방을 이렇게 사무 공간으로 꾸녔어요 아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화면에 보기 불편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책상 크기가 딱 침대 사이즈로 넣어놓은 것 같은데 그렇죠 일반 사이즈의 책상이 아니라 대형 사이즈의 책상이고 이거를 싱글 침대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싱글, 더블, 퀸사이즈 침대까지 배치를 하셔도 공간이 괜찮은 거예요 맞아요 자 사이즈를 재볼게요 자 이쪽이 3m 30 오 자 이쪽은 3m 60 나오네요 어허 넓다 넓어 자 이쪽이 12자입니다 네 그러면 이쪽에 장을 설치를 하시고요 이쪽으로 침대 반대편 벽면에 화장대나 책상까지 배치를 하셔도 공간이 아주 여유가 있어요 위쪽으로 삼성 빌트인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안방 창도 크게 잘 들어가 있어서 환기, 채광, 통풍 걱정이 없습니다 맞은편으로는 안방 욕실도 있어요 들어오세요 오 뭐야 자 안방 욕실인데요 네 사이즈 괜찮게 잘 나왔죠 오 폭 넓어요 좁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역시 테라두 타일 들어가 있고요 네 창업이 있고 세면대, 양병기, 수납장까지 다 있고 위쪽으로 환풍기도 있어요 환풍기는 이쪽에 있고 그렇죠 알차게 다 들어간 안방 욕실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도시형 아파트 현장이었습니다 위치적으로는 안양역과 명항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변에 생활 상권 인프라가 상당히 괜찮은 현장이고요 주변 시세 대비 가격까지도 착하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스리룸 타입의 분양가는 4억 중 후반대로 형성되어 있고요 이 현장은 투룸도 있어요 투룸 영상도 올려드릴 거니까 참고해주시고 투룸 분양가는 3억 중 후반부터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하마티비 대표번호로 전화주시고요 지금까지 하마티비 봉줄이었습니다 봉줄